아.. 반갑습니다 생각 생각보다 헐어즈가 좋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습카메라 같은 이재물입니다 네 여러분 진짜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 와들와들 하스스톤에 처음 행사에 참여하게 됐는데 아 여러분들의 눈초리에 너무 뜨거워서 땀이 납니다 지금 자 오늘 근데 제가 여기 나온 이유가 있겠죠? 왜 나왔을까요? 상품? 없어요 상품이 제가 이걸 왜 들고 나왔을까요? 퀴즈 퀴즈 퀴즈? 아니죠 뭔가 설명한게 있겠죠 제가 자 오늘 제가 나온 이유는 아.. 와들와들 하스스톤 개최 안내를 여러분께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전작에 나왔습니다 아.. 와들와들 하스스톤 다들 아실거에요 이거 하스스톤을 여러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모임의 명칭이구요 또 감히 하스스톤을 같이 플레이 하거나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오해기로 하는거죠 그리고 와들와들 하스스톤 개최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들려오는 이 와들와들 하스스톤 개최 소식에 여러분들이 궁금을 많이 하셨을거에요 어떻게 개최을 하고 있는가 궁금했죠? 네에에에에 대답은 좋아요. 바로 그렇다. 궁금했죠? 네! 와굴바굴 하스톤을 직접 개최하고 하스톤 관련 상품으로 구성된 특별한 와굴바굴 하스톤 지원 팩을 받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위해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잠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봐서 알겠죠? 관절에 불이가 오는 관계라고 잠시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해주세요. 주목! 와굴바굴 하스톤을 개최하려면 가장 먼저 준비할 기회 뭘까요? 하나! 하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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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가능한 장소하고 날짜를 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선 와굴바굴 하스톤은 여러 명이 함께 즐겨야 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넓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장소는 누가 볼 수 있는 곳? 넓은 장소! 예를 들면 카페! 식당! 강의실! 이런 거 좋죠. 개인 측이나 사육직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찾아오기 힘든 곳은 익숙하거나 보는데 여자분들 못 오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국 사장으로 여관에서 개최했던 와굴바굴 하스톤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이제 그럼 장소를 한번 골랐다! 그럼 다음에는 뭘 정해야 되죠? 날짜 정해야 되죠. 날짜! 언제 할 것인가? 아무리 사람들이 편안할 수 있는 날과 시간을 정하는 게 성전적인 하스톤 와굴바굴 하스톤을 개최하는 비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소! 날짜! 시간 다 정했다! 그럼 첫 단계를 끝난 거예요! 시작이 방이에요! 얼마나 시간이에요? 네! 네! 자! 이제 장소와 날짜 정했으면 이제 정보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등록! 공식 사이트! 공식 사이트! 그렇죠! 하스톤 공식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스톤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보면요. 메뉴 바로 아래 우측에 와굴바굴 하스톤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이벤트 개최하기 버튼이 있고 이걸 클릭하면 여러분이 와굴바굴 하스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여기에 이벤트 3분의 0 장소 정보, 추가 정보 이런 거 쏙쏙쏙쏙쏙 기입하시면 신청이 끝납니다. 또 그런 거 만나려야 하나요? 귀찮게 쓰고 알아보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쏙쏙 정보만 입력해주세요. 근데 뭐 멀롱하고 트렌드 같은 게 보면 힘들겠지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초롱초롱 운동장을 보니까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말이죠 이 달라만의 마법사들이 머리를 싸매로 만들고 있는 더욱 간편한 와굴바굴 하스톤 개최의 웹사이트가 지금은 안 돼요. 추후 추후 사용이 가능하고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확한 일정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와굴바굴 지역팬을 가질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생각하기 힘드네. 박수 한 번 찍시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여관주의 톤으로 안 하고 그냥 말로 하려니까 여관주의 톤으로 한 번 할까요? 예! 예! 이제 신청을 완료했으니 여러분의 마법사로 하스톤을 책임을 손님들을 모집해야겠죠? 어떠한 방식으로 봅시다 개인 제자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SNS나 커뮤니티 사이트 개인 블록에 공개 모집을 하시는 적구요 손님이 너무 많아 자리가 없을 것 같으면 추첨을 하셔도 좋습니다. 혹시나 손님이 없으면 어쩌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개최 정보가 하스톤 공식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되니까 관심 있는 주변 하스톤 무언가들이 쭉쭉쭉쭉 보여줄 겁니다. 아 원래는요 바깥에 와불로는 하스톤 장소로 단순히 이동할 수 있는 순간 이동장치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고블링들이 만든 것은 밭으로 터져버리고 농들이 만들어온 것은 실험 대상을 양이나 탐지어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걱정 마세요! 다만가의 협맹군들이 직접 지도의 위치를 표시해 주기로 했으니 손님 여러분이 와들와들 하스톤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리노 잭슨 분이 가끔 엉뚱한 곳에 핀을 꼽기도 하니까 손님들에게 최선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장소 골랐지요? 날짜와 시간도 적혀있어요. 이렇게 신청에 오지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게 뭐가 있을까요? 제기할게요! 제기할게요! 뭐요? 왜 이렇게 점점 기어들어가요? 뭐 한번 물어보는데 이젠 뭐예요? 즐기는 것만 남았죠? 네! 그렇죠! 뭐 다른게 또 있겠습니까? 손님들하고 마시는 음료 음식 먹고 마시면서 하스톤을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왕을 놓은 하스톤 대전을 열고 싶다! 물론 가능합니다! 단! 8명 이상의 대집회와 우승자의 정보를 꼭 받아 적어놓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나중에 있을 시즌별 하스톤 챔피언실에 참가하기 위해선 게 필수예요! 네! 자! 왓자지로 놀면서 하스톤 책이나 대전을 따라서 흥미진진한 대전의 책이나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왕을 왕을 하스톤을 소중하게 기억하기 위한 사진! 네! 이거 꼭 찍어주세요! 네! 기왕이면 참여자 모두 함께 웃고 있는 단체 사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네! 멋진 사진을 찍어서 치고 간직하시는 거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성공적인 왕을 왕을 하스톤을 자랑해 보는 걸 원달까 싶네요! 자! 여기 화면 보이시죠? 네! 네! 여기 써있는 이메일 네! 이쪽으로 여러분이 찍은 사진을 보내 주시면 아주 예쁘게 전시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왕을 왕을 하스톤 전용 웹사이트가 완료되면 가능한 일입니다! 아! 미리미리 왜 안타시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까 제가 달라만 해달라! 빨리 빨리 해달라! 편지 1통 쓰겠습니다! 자! 제가 롤롤 헛스쿨 대전 개최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아! 이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대전을 진행하셨으면 대전자에 대전표 그리고 우승자 정보 꼭 기록해 두라고 하셨죠? 왕을 왕은 하스톤 대전의 우승자는 추후에 있을 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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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교식 출전자는 이익이 주어지니까 잊지 말고 정보 꼭 제출해 주세요! 어!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개별 왕을 왕은 하스톤에서 우승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 예선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잠시 결승전에 오를 두 분의 힘입니다! 우대에서 펼쳐질 예정이구요! 어! 어! 이 왕을 왕을 하스톤 챔피언십에서 우승하신 분은 한국지역 예선전에 출전하게 되구요! 나는 브리지컬에서 열린 하스톤 월드 챔피언십까지 출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해줬어? 그 예전에 말이죠? 그 대마상시가 어떤 출전자가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했는데 경기 운영자가 인적사항을 보러 갔대요! 그니까 그 경기 우승자가 알 거 없어! 네? 이러고 비밀만 남기고 살아뒀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이 왕중왕전에 못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최자분들이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려운 거 없지요? 네! 네! 왕을 왕을 하스톤으로 개최하는 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머지않아 전국 곳곳에서 왕을 왕을 하스톤이 개최돼가지고 수많은 그런 여반주인들이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도 여반주인만의 길들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백사장님처럼 여반주인들 제인들 어떻게 해지고 제가 반응이 없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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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들 다 보셨죠? 우편이 떨어져서 네! 제 볼펜을 제가 떨어뜨리고 제가 밟았네요! 자! 뭐 사진보니까 어디서든 가능할 것 같죠? 네! 네! 하스톤에 대한 열정만 있으니 누구나 여관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저하시지 말고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